안녕하세요. 저 오늘 글로벌 그레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라스트 마이 분야의 공간 데이터 관리와 맵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쿠팡의 손진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랑 제 동료인 전환세님과 같이 진행하겠고요. 마지나 세션인데도 저희 세션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라스트 마이이나 공간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개발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주제가 배송 능력 관리 시스템에서의 글로벌 그레이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송 물류 산업 분야에서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지금 당면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그레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이제 오빠의 H3로 이제 이 내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내용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고 이 부분은 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 향후 저희가 생각했던 앞으로의 성과 방향성과 Q&A 세션을 가질 예정이고 가급적 질문은 저희 오픈톡으로 진행되니까 오픈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송 능력 관리 시스템에서의 글로벌 그레이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쿠팡을 한 번도 이제 쿠팡에서 물건 안 사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쇼핑 앱으로 2021년 기준으로 활성 고객이 1,800만 명이고 저희 와우 회원은 900만 명으로 정말 많은 분들 쿠팡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을 거의 다 돼가시는데도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쿠팡을 아마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로켓 배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날 주문한 상품이 바로 다음날 문화까지 배송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고 저희 회사는 이제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말이 하나의 미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와우 경험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 국민이 살고 있는 70%의 지역이 쿠팡 배송센터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우도까지도 로켓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 배송뿐만이 아니라 고객 주문부터 물류센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오늘 초점을 맞출 내용은 배송인데요. 대부분의 물류 회사들이 배송 집하 단위로 사용하는 게 우편번호입니다. 그래서 우편번호는 말 그대로 편지와 택배를 최초로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코드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물류에 초점을 맞춰진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편번호가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우편번호 05698입니다. 이 우편번호는 지도에 보인 것 같이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헬리오시티 하나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보시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파책박물관 같이 다양한 건물들도 있고 지금 확대 레벨에서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도 하나의 우편번호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만 보더라도 전체 세대 수가 9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세대에서 절반 정도만 저희에게 물건을 주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4800세대 정도를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4800세대 너무 크니까 또 저희가 너무 과하게 산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또 절반이 2400세대 정도가 물건을 배송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의 배송원이 2400세대를 전부터 배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우편번호만으로는 배송지파를 할 수 없고 이 영역을 또다시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정의를 해보면 앞에 예시를 들었던 우편번호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정동이 있겠죠. 아까 송파동같이 법정동의 영역만으로는 배송능력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을 배송기사가 배송을 담당하는 단위로 잘게 쪼개서 관리를 해야 된대요. 이때 분할 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얼터너티브주로 적어둔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주소 목록으로 배송능력을 관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폴리곤으로 배송능력을 직접 그려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텍스트 기반의 주소 목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류회사들이 초기에 도입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를 계속 예시로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101동에서 101동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묶고 107동에서 112동까지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건물 동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로부터 이 건물 동 단위는 반드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역을 나눌 때 만약에 고객이 건물 동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저희가 제대로 파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주소 목록에서 만약에 101동에서 106동 또는 1002동에서 112동 이렇게 했는데 113동이라는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게 또 누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락이 생기는 걸 굉장히 잘 방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과거의 주소록과 최신 주소록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보통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거나 배송 목록에 주소지에 추가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최신 주소록이겠지만 나중에 해당 지역의 주소가 바뀐다거나 하면 그 주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중에 새로운 주소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전에 있던 과거 주소는 계속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최신 주소록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저희가 배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문제는 검색이나 정제가 되지 않는 주소에 배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예시로 든 것처럼 서울시 구팡구 구팡로 11-1 1층 정문 이렇게 시작한 주소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11-1 같이 다시 를 그냥 하이픈으로 적은 게 아니라 한글에 있는 그 의라는 모음으로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주소가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주소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상세 주소인지 알기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레벨로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저희가 파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런 주소 목록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주소 목록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병원 공장단지 같이 하나의 주소인데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가 이제 중공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대당 주소가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보완 시설은 당연히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주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주소 목록이 제공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만약에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인 폴리곤을 활용한 병력의 분할 및 관리를 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S 관련 지식이 풍부하시거나 전문가들은 다시 폴리곤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반대로 저희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오메트리 툴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강남역을 세 개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저렇게 영역이 가운데가 갈라져가지고 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영역이 중첩이 발생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가 도입한 글로벌 그리지 시스템인데요. 글로벌 그리지 시스템은 지구 전체를 특정한 모양으로 잘린 그리들을 연결해서 다 붙여놓은 모자이크 형태의 공간을 구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한 UTM 그리리라고 하는데요. 각 구역을 나누어서 번호를 다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전체를 특정한 번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더 잘게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코엑스의 좌표가 경의도가 127, 37 이렇게 되는 좌표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글로벌 그리지 시스템인 W3 월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구글 S2 같은 경우에는 단과 같은 유니크 아이디로 우버 H3도 각각의 유니크한 아이디로 하나로 이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쪼개게 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얄키컬 글로벌 그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모자이크가 특정한 하얄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위의 일대인의 관계로 맵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 처음에 흰색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의 크기로 네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파란색 삼각형은 점선에 있는 삼각형 네 개로 나눠질 수 있고 이렇게 1대 4의 방식으로 계속 잘게 쪼개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대 4의 방식으로 계속 쪼개어 들어갈 수 있고 이 방식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S2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7로 계속 잘게 쪼개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방식은 우버의 H3 방식이고 저희는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이들 글로벌 그리지 시스템 쓸 때 H3랑 S2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H3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이 적다는 점입니다. 육각형으로 이제 전 세계를 덮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축구공의 형태 플러렌 구조로 계속 육각형으로 모든 지역이 거의 균일한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S2 같은 경우에 사각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바깥으로 갈수록 왜곡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드가 동일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근접 분석을 할 때 육각형이 좀 더 유리하던 점인데요. 이제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육각형이 다른 여섯 개의 육각형과 바로 접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사각형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그리드가 4개고 또 이제 대각선으로 인접한 게 4개이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개선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얼케이를 가지고 글로벌 시스템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각각의 레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상도가 오른쪽에 보시는 가장 큰 영역의 육각형이 10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를 기준으로 코엑스를 한 8분의 1 정도 덮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1대 7로 나눠서 11레벨 12레벨까지 표현한 그림이 오른쪽의 그림이고 11레벨만 하더라도 이제 한 변이 9미터 정도 되는 이제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드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크기의 레졸루션을 선택해서 그거에 알맞은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는 지오 서치를 사용할, 지오메트리 지원하지 않는 DB에서도 저희가 공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공간을 전부 다 이렇게 그리드를 쪼개놨기 때문에 이제 왼쪽 그림처럼 생각형 안에 저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 지원하게 되면 그냥 공간 분석을 통해서 지오 서치로 저 폴리곤 안에 포인트가 있냐 없냐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마이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낮은 버전에서 이런 식으로 지오 서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부 다 그리드로 변환시키고 각 그리드에 유니크한 아이디를 얻게 된다고 하면 해당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해당 그리드의 유니크 아이디를 얻어낸 다음에 다시 조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오 서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시 시스템을 저희만 사용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해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서울시랑 KT가 진행했던 심야버스 수용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전부 다 육각형 그리드로 나눈 다음에 심야 시간에 주로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종로나 강남같이 번화가에서 베드타운으로 움직이는 이동을 분석해서 심야버스의 노선을 정한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각 기중마다 익명화된 휴대폰 사용 내역을 이용해서 승하차 기록을 핵사운 그리드 단위로 가공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파악을 해서 실제 노선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이제 구글 S2를 이용한 배달 영역 관리인데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법정동물 단위로 이제 배송 영역을 결정했는데 이거를 다시 S2의 폴리곤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가게별로 실제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S2 그리드로 자유롭게 설정하게 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두 가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인데요. 배송 서비스는 우선 물류센터의 배송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배송을 해야 되는 주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세그멘테이션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우선 저희가 주소를 얻게 되면 해당 주소를 지옥코딩을 통해서 이제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영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영역을 할당하거나 이제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강력력과 같이 이제 사이가 벌어지거나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리드 단위가 다 쪼개버리면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중첩이 됐는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이제 MEC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각각의 영역들은 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걸 단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드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린과 같이 이제 특정한 영역을 원래 어떤 통계값이 70이라고 했을 때 이후에 해당 영역이 쪼개지고 단과 같은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시계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그리드 단위로 해당 로우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영역으로 할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드 단위로 조합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역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시스템이 훨씬 더 배송 영역 배송지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부터는 전한 선생님께서 이어서 영역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H3로 구현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해결 방식을 선택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파트 발표를 맡은 전한 선생님이고요.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한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 긴장돼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H3 격자를 RDBMS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RDBMS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저희 레거시 시스템은 지오메트리를 지원하지 않는 마시커를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 생각에는 H3 격자를 지오메트리 기능 없이도 기존 RDBMS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RDBMS를 사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구성한 방법은 그 12 레졸루션의 하나의 격자를 그 어드레스, 헥사건 어드레스 형식으로 그 RDBMS의 하나의 로우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로우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이 그룹은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것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간의 면적이나 공간의 격침, 헥사건 어드레스 단위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즉 공간의 최소 단위는 12 레벨의 레졸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레졸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개의 레졸루션 12와 1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2는 약 300평방미터, 13은 43평방미터, 14는 6평방미터입니다. 그 한 단계당 정확히 7배씩 정교해지고요. 당연히 7개의 하위의 헥사건이 그 상위의 헥사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단계를 높일수록 저희가 공간을 7배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저희가 맨 처음 시도한 12 레졸루션은 건물 하나를 정확히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14레벨, 작은 건물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4레벨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정교한 표현을 위해서 12레벨에 비해서 49배 더 정교한 14레벨의 레졸루션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로우수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2레벨의 경우 4억 3천 로우, 13은 331억, 14은 2천 로우입니다. 210억 로우가 소요가 되고요.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3분의 1,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2배가 더 소요됩니다. 이는 저희가 공간의 중복,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버저닝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고요. 서버 사이드에서 IDBMS의 테이블 관리, UI에서 렌더링 이슈가 예상되고 이 방식으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확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각 핵사원 어드레스를 하나의 로우로 저장하기보다는 공간 자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소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희가 포스트 GIS를 선택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강력한 지오메트리 펑션을 제공하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JTS 라이브러리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맵 시스템에서 많은 사용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풍부하고요. 참고로 여담으로 JPE에서는 엔티티 맵핑을 했을 때 폴리곤, 멀티폴리곤, 포인트, 리니어링 등 각각의 타입은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했을 때 지오메트리 타입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오메트리 타입은 방금 말씀드린 폴리곤, 멀티폴리곤, 포인트, 리니어링들을 한 번이 담으 수 있는 추상화된 객체인데요. 이걸 지원하지 않았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한마디로 폴리곤 형태의 공간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격자 모양의 폴리곤으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의 시작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간은 외곽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에 핵사관 그룹은 핵사관 어드레스의 집합이다 보니 외곽뿐만 아니라 내부의 데이터들도 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슈가 있었고요. 저희는 외곽선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 방식과 비교해서 핵사관 어드레스의 그룹들을 수천, 수만 개의 로우를 한 개의 로우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방식은 적게는 몇 천 개, 많게는 몇 십만 개의 핵사관 어드레스들을 통신으로 전달해야 했고 그 메시지 바디가 방대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폴리곤으로만 통신을 하도록 설계를 해왔습니다. 격자 모양의 폴리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폴리곤을 전달 받은 후에 서버에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일반 폴리곤을 격자 모양의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우버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API를 원래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폴리필 어드레스라는 펑션이 있고요. 폴리곤을 이루는 위도경도 리스트를 인풋 파라메터로 핵사관 어드레스 리스트가 반환이 되고요. H3 어드레스 세트 멀티 폴리곤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첫 번째 펑션에서 받은 핵사관 어드레스 아이디 리스트를 인풋 파라므로 주면 폴리곤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핵사관 격자 모양의 폴리곤으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간단했으면 아마 오늘 발표를 안 했겠죠. 이렇게 저희가 일단 이 두 가지 펑션을 이용해서 폴리곤 개발을 변환 개발을 완료를 했고 변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HP의 변환 속도나 메모리 사용량이 사실 일반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렸고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우편번호 18065가 굉장히 좀 큰 우편번호에 속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제가 변환을 해봤는데 격자 모양의 폴리곤으로 변환을 했을 때 사용되는, 다루어지는 핵사관 카운트가 14레벨 기준으로 1200만 개 이상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변환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배열을 생성하는데 1억 개 이상의 배열을 생성해서 이 핵사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흰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못 쓰겠죠? 저희가 그래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환 최적화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변환 최적화에 이루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곤 분할, 폴리곤 분해, 그 다음에 핵사관 폴리곤 변환 최적화 적용입니다. 폴리곤 분할은 저희가 이제는 입력받은 폴리곤을 일정 크기까지 재기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재기적으로 분할된 여러 개의 폴리곤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폴리곤들을 분해를 해줍니다. 폴리곤들은 멀티 폴리곤, 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형태의 폴리곤으로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해가 된 각각의 폴리곤을 격자 모양 폴리곤으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적화 로지 들어가고요. 폴리곤 분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폴리곤 변환 테스트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저희가 우버 APR을 사용했을 때 폴리곤은 크기가 감소할수록 변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지연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지연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폴리곤 변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이 면적이 될 때까지 재기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폴리곤을 분할하면 한 가지 이점을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폴리곤을 재기적으로 분할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웃라이너에 해당되지 않는 폴리곤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다 분해를 하고 다시 머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너에 해당되지 않는 폴리곤들을 변환하지 않음으로써 변환할 폴리곤의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2단계는 분해인데요. 이렇게 분할이 된 폴리곤은 여러 형태의 폴리곤으로 분해가 됩니다. 저희가 일반 폴리곤을 분할을 해도 분할된 폴리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요. 홀이 생기고 멀티 폴리곤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폴리곤을 각각의 단순한 폴리곤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환 최적화 과정 자체가 한 개의 폴리곤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러 가지 유형의 폴리곤을 단순한 일반 폴리곤으로 모두 분해를 합니다. 진짜로 이제는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만들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변환 최적화 적용입니다. 앞에 분할, 분해 과정을 거쳐 저희는 이제는 일반 폴리곤을 여러 개를 얻었는데요. 이 폴리곤에 최적화된 변환 로직을 적용하여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만들고 그 폴리곤들을 다시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최종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API는 격자가 적을수록 시간과 메모리가 감소하고요. 이에 저희가 첫 번째 우버 API를 사용해서 격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격자를 최소화해 줍니다. 아웃라이너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해주고요. 최소화된 격자들을 두 번째 우버 API를 사용해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폴리곤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홀이 생겼죠. 원래는 폴리곤 자체에 홀이 없어야 했는데 홀이 생겼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홀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네 번째 그림과 같이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비해서 핵사곤을 다루는 수는 13만 1365개로 감소하였고요. 지연 시간은 2시간 이상에서 20초로 감소하였습니다. 또 메모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분할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 해당 서비스는 레이턴십이 로드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고 해도 격자 모양 폴리곤은 변화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그 요청 자체가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폴리곤 변화 서버는 따로 빌드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격자 모양 폴리곤 변화를 수행하였고요. 처리가 끝나는 대로 작업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격자 모양의 폴리곤 변화에서 서치 서버 사이드의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는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로 인한 임팩트를 강화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서버를 빌드업하기 전에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후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엣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일반 폴리곤의 경우에는 우편번호 28065의 경우에 일반 폴리곤은 1057개의 엣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반면에 헥사곤 격자 모양의 폴리곤은 55,687개의 엣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고 몇 가지 우려사항이 생겼는데요. 테이블과 그 다음에 하나의 로우가 너무 커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저희 서치에 임팩트가 생길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의 크기와 레이턴시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로우 카운트 50만 개 기준으로 일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2.4GB인데 비해 격자 모양 폴리곤은 20GB로 거의 8배가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D위드인 서치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반 폴리곤의 로우 수가 10만 개로 격자 모양의 폴리곤에 비해 2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는 30ms로 150에 비해 5배가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테이블 자체를 아니 분리를 하였고요. 일반 폴리곤과 격자 모양 폴리곤을 다른 테이블에 따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코드상 레이어를 추상화하여 중복 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해당 테이블의 역할을 일반 폴리곤은 서치와 UI에서의 폴리곤 편집, 격자 모양 폴리곤은 UI의 뷰, 통계 분석과 같이 분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격자 모양의 폴리곤을 사용할 준비를 마치고 시스템 빌드업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기존 텍스트 주소체계에서 공간 기반 전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마이그레이션 작업했을 때는 당연히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운영 중인 서비스에는 영향도가 없어야 되고 주소체계 데이터와 공간 영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검증 후 시스템을 전환해야 됩니다. 운영 데이터를 준 실시간으로 클로닝을 했습니다. 저희의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의 RDBMS를 준 실시간으로 클로닝하였고요.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스파크에서 클론 DB를 읽은 후 텍스트 주소를 읽고 하이브에서는 지오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스파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분석 머지한 후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운영 서버에서 레이티리미터를 거쳐왔고 해당 데이터를 저장 후 검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하고 저희가 해당 기준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공간 기반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왼쪽과 같이 마이그레이션이 건물 단위로 공간에 마이그레이션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사용자는 기존의 텍스트 주소를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넥스트 스텝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경위도는 각각의 레졸루션의 헥사곤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는 통계 데이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각 쓰임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주소와는 달리 공간은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미 없는 공간이 생긴다면 격자 모양을 통해서 저희는 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 폴리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에치 케이스 혹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할 것이나 격자는 명확한 기준, 접합면의 개수 등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폴리곤보다 정제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H3를 이용하여 공간을 다루는 법을 공유하였습니다. 배송지역을 기존 텍스트 주소 체계에서 벗어나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H3 헥사곤을 이용하여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제가 백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백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데이터의 어벨일리티, 스켈러비티, 지연속도 또한 UI에서의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